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시청 중이신 글로벌 리더스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배재현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며칠 전에 비해서는 좀 풀렸죠. 어제만 하더라도 한 32도가 넘었는데요. 보통 그 며칠 전에 38.5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6도 내렸는데 32도도 여전히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조금 산산한 기운이 벌써 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햇살이 뜨거운 여름철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엠브로토스 AO라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릴 텐데 엠브로토스 AO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활성산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송에서 얘기 나오죠.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앓고 있는 질환의 90% 정도의 원인이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서 병이 생겼다. 몸에 염증이 많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것들의 주범이, 가장 근원적인 주범이 활성산소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들면 과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약물을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요. 특히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승무원들이 보면 6개월은 기내에서 근무하고요. 6개월은 지상에서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계속 비행기만 태웠더니 건강 상태들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 때는 방사선에 지상보다는 하늘 높이 가까이, 태양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방사선에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몸에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도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뭘 일으키냐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어쩌다 많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염증도 계속적으로 쌓이겠죠. 이게 만성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만성 질환을 앓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정말로 우리 몸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주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산소는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은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죽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에너지로 바뀌거나 아니면 내 몸에 필요한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구성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 중에서 몸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실험실에서 실험한 적이 있었죠. 그때 진공 상태에서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죠. 산소가 있어야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죠. 예로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작을 태워서 불이 붙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작이 아무리 마르고 불쑤시기가 아무리 좋아도 산소가 없으면 불은 타지 않죠. 촛불도 똑같이 산소를 없애고 진공 상태에 두면 불이 꺼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량이 높다는 건 산소를 많이 이용하는 거고 대사량이 낮다는 건 산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기운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많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기운도 늘 떨어지죠. 왜냐하면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산소가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95개는 좋은 쪽으로 쓰여요. 좋은 쪽으로 쓰인다는 건 아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쓰이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쓰이냐면 면역체계가 움직일 때 무기가 바로 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산소라는 성질 자체가 살균 작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면역체포들은 어떻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죽일까? 봤더니 산소를 가지고 얘네들한테 쏘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산소에 의해서 살균 우리가 살충제 뿌리듯이 살균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적당량이 있으면 괜찮은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산소가 좀 과격해진 산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산소의 전자량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만약에 산소의 전자량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개가 빠지면 얘네들이 다른 애들한테 산소를 하나 더 뺏어올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활성산소인데 이 현대인들은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몸에 있으면 아까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혈관 중에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지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포벽도 지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호르몬도 지방으로 되어 있고 또 세포가 에너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에서 저장된 지방을 세포에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기름이 물에 떠다니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단백질로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해서 기름하고 혈액하고 썩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운반을 합니다. 이게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인들은 LDL 콜레스테롤도 많은데 여기다가 혈액 내에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면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을 싸고 있던 단백질 껍질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기름이 새어나오겠죠. 그러면 그 기름이 혈관에 침착되기 시작하면서 동맥 경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활성산소가 많으면 이 기름기가 자꾸 혈관에 쌓이기 때문에 침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들이 이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위험하잖아요. 침혈관계 질환도 일으키고요. 이게 정상세포도 공격해서 중요한 건 활성산소가 얼마나 무섭냐면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그냥 기운이 다운은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DNA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럼 세포의 DNA가 고장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DNA는 우리 몸의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DNA를 바탕으로 이런 세포 만들어야 되네, 이런 세포 만들어야 돼.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깨져버리니까 다음 세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연변이 세포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혹이 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하고 정상세포의 기능을 해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활성산소가 정말 적이에요. 적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활성산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닐 때 간에 들어오면 SOD라든지 카탈라제, GPX 이런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물로 배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량이 생기고 간에서 해독해서 물로 배출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발생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어야 건강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데 활성산소가 만약에 적잖아요. 그럼 아까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질병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활성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과거에 비해서 자외선이 너무 많아요. 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속쓸이죠. 재미난 게 그 과정을 제가 이해해드리면 스트레스를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로는 활성산소가 막 올라갑니다. 활성산소가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가 이것들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점막으로 보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점막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겠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막이 파괴되니까 위벽을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속이 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외선,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스트레스. 그다음에 많이 먹는 행위 자체가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 95개는 좋은 내 몸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오는데 5개는 활성산소가 발생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숨이 어때요? 평안해지던가요? 숨이 가빠지던가요? 숨이 가빠지죠. 그만큼 더 호흡을 한다는 뜻이에요. 더 호흡을 하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고 또 우리 몸의 입장에서 많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을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많은 산소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산소를 더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는 행위 자체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먹는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적게 먹는 사람들이 노화가 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도 활성산소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검진할 때 엑스레이 아무 생각 없이 째잖아요. 이 자체도 활성산소로 발생시키고요. 치과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방사능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TV나 전자기기를 보는 행위 자체로도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현대인들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지금처럼 오전층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활성산소를 쪼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질병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 디톡스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돌연변이, DNA를 공개해서 돌연변이 세포를 만드니까 암이 되기도 하고요. 노화도 사실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녹이 슬죠. 쇠붙이가 오래되면 녹이 슬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게 다 활성산소의 작용에 의한 거거든요. 우리 몸이 노화되는 것도 녹 쓰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산화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노화를 막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키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름 없는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싶다. 사실 주름이 생기는 것도 콜라겐 조직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야 되고요. 심야관계 질환이나 뇌졸중도 아까 얘기했죠?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파괴시켜서 콜레스테롤 벽을 파괴시켜서 혈관이 침착되게 한다고. 또 당뇨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다음에 위협 및 각종 위장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신경세포가 파괴가 많이 되면 알차이머, 파키슨 이런 질환도 생기고요. 아토피성 피부염도 자가 면역 질환이기도 하고 과 면역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서운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항산화 방법에는 첫 번째는 생활습관을 개선을 시켜야 돼요. 절대 과식을 하면 안 되고요.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메나테크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의 90%는 내가 필요한 돈이 충분히 들어오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과 교수인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상도 도움이 되고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경제적 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을 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쌓였던 산소를 써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활성산소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돼요. 운동도 과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적당히 운동하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그거를 적당히를 넘어서 무리하는 수준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는 운동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라톤이죠. 마라톤에 이봉주시 있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처럼 빨리 노화가 진행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화가 진행되는 건 오랜 기간 과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항산화 효소는 어떤 게 있냐면 SOD라는 게 있고요. CAT라는 게 있고 GPX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만들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항산화 효소를 잘 만들어지게 하는 게 바로 철분과 그다음에 셀레룸과 이런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해서 비타민들이 이런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항산화 효소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드실 게 뭐예요? 바로 카탈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탈리스트는 정말 끝내주는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 그러면 항산화 영양소 많이 먹어야지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가장 기본은 종합영양제를 드시는 게 내 몸에 있는 적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군대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내 몸에 군대가 활성산소를 없애는 내 몸을 지켜주는 항산화 효소들이 있는데 항산화 영양소는 왜 또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현대인들이 아까 얘기했죠. 활성산소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습니다.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저 항산화 효소만 가지고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내 몸을 지키는 군대가 부족하면 어때요? 용병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용병이 바로 항산화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의 대표적인 게 셀레룸, 비타민 E, 비타민 C,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더 좋다, 비타민 E가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영양소는 단일 성분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비타민 C는 비타민 E를 도와주고요. 비타민 E는 비타민 C를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비타민 C는 세포 안과 세포 바깥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E는 세포 벽에서 활성산소를 지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군대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벽에서 싸우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성벽에서만 싸우면 또 적군을 물리칠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친구도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비타민 C와 비타민 E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에서는 항산화 영양소가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정말 중요하다고,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은 보면 강한 햇빛으로부터 몇 달 동안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빨가버고요. 뜨거운 이렇게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날에 해변에서 3일만 그대로 서 있으면 아마 사망하게 될 겁니다. 몸이 타버릴 겁니다. 그런데 식물들은 그 뜨거운 햇빛을 몇 달을 견뎌내거든요.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몇 달을 견뎌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이고 이게 식물들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파이토케미칼이 비타민 E나 비타민 C 이상의 항산화 능력을 발휘하더라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물을 섭취하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파이토케미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엠브로토스 A5라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재료를 정말 잘 썼어요. 여기서 자두라고 나와 있는데 풍부한 자연유리의 본류에서 자두라고 나와 있는데 저건 그냥 자두를 쓴 게 아니고요. 부시플럼이라고 그래서요. 아프리카나 호주에서 호주에 아주 강한 사막지대가 있거든요. 메나테크에서는 호주 거를 씁니다. 호주에 사막지대가 있는데 이 사막지대에서 살아남는 자둑과 식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시플럼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막에서 견뎌내려면 그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풍부한 파이토케미칼을 만들겠어요? 그게 바로 부시플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시플럼을 주원료로 해서 포도껍질, 항산화 능력으로 최고치. 그래서 여러분들 좋다는 화장품들 보시면 포도껍질이 들어있고요. 항산화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포도껍질이 들어있습니다. 녹차도 이런 항산화 영양소의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을 공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나테크는 연구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피를 뽑아보면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논이라든지 아주 좋다는 그런 아사이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뽑아봤더니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사이벨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먹어보고 피를 뽑아보니까 별로 제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들이 다 다르고 또 파이토케미칼마다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한 회사 메나테크에서는 이거를 이렇게도 배합해보고 저렇게도 배합해보고 다양한 배합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합 중에 가장 기본이 포도껍질, 녹차, 양배추, 부시플럼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배합을 했더니 실제로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혈액 속에 활성산소가 실제로 얼마나 제거됐는지 이걸 보는 게 혈청 ORAC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무려 17,000입니다. 예로 들면 타사, A사에서 최고 좋다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혈청 ORAC 수치가 4,000 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엄청난 기술이라고. 그런데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 AU는 그 수치를 4배 가까이 넘어선 17,000 이상의 실제적인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효과는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먹었을 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실제적으로 제거해주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원료 중에서 루틴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끝내주는 건데요. 이 루틴은 방사선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현대인들은 모세혈관에 문제가 많거든요. 혈액순환 그러면 우리 몸에 혈관은 10만 킬로가 있는데 이 중에 굵은 혈관도 있지만 아주 머리카락보다 작은 혈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실제로 손 끝, 발 끝, 신장, 뇌 이런 데 실제적으로 혈액들이 잘 공급이 돼서 내 몸이 건강히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모세혈관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들이 잘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엠브로토스 AO는 항산화 영양소뿐만 아니라 루틴까지 함에서 모세혈관에 탄력을 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순환에도, 말초 쪽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엠브로토스 AO는 어떤 사람이 드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드셔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드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더 드셔야 되고요. 내가 약물 치료로 받고 있다 그러면 더 드셔야 되는 거고.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드셔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100세 시대를 사는데 나도 남들처럼 남들보다 더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생각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엠브로토스 AO를 드셔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성분들의 저 여성분이 있는데 똑같은 분이거든요.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으세요? 48살입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처럼 보이죠. 저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항산화 영양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시면 엠브로토스 AO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수요일날부터 진행되는 엠브로토스 만나폴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엠브로토스 AO가 서비스로 나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